좋아요, 구독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휘발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분야를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원유 재고는 일단은 감소를 한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유가가 올라가줘야 되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휘발유 재고가 증가돼서 어제 하방에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휘발유 재고가 증가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오펙 플러스는 상당히 안 좋아할 거예요. 왜 이게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또 만나버린 거예요. 상당히 목평은 또 머리가 아픈 상황. 여기 사이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5일 말씀할 때도 드렸지만 일단은 5월 달에 감산하기. 여기 보시다 5월 달 마이너스 116만 배럴. 감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든 유가가 하방에 압력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경기 침체가 계속 대두가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계속 하회를 할까라는 퀘스션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패권 전쟁을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동이냐 중동.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은 상태에서 러시아 석유, UA, 러시아 석유를 UA, 사우디에서 쌍값에, 헐값에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 이전에 어떤 회복이 됐대요. 수출 회복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UA, 사우디는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자기네들은 어떤 채굴도 안 하면서 쌍값에 중계자가 돼서 또 서방국에 파는 효과. 그러니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미국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작년에도 바이든이 지금 미국, 저거 뭐야? 사우디 가서 빈산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어. 지금 그렇게 서로 친했고 옛날에 페트로 달러, 석유 쓰라고 할까? 페트로 달러를 만들어준 게 또 사우디인데도 지금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패권 싸움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우디, 중동과 어떻게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브라질도 하나가 됐지만. 자 걔네들하고 싸워. 걔네들하고. 그다음에 중국, 아니 미국하고 서방국가하고 하나가 됐고. 지금 이제 글로벌에 대한 어떤 글로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번에 깨졌죠. 작년 국후나의 전쟁으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펙 플러스가 해야 될 무기는 뭡니까? 자꾸 석유를 올려야 돼요. 석유 가격을.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은 안 좋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누가 나자빠져야 된다는 상황이. 그럼 어떻게 돼요? 석유가 무기가 되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끈적끈적하게 가면서 연준은 빨리 내려가길 바라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 있고 상당히 기간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여기를 보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거 진짜 90달러까지 가면요. 정신없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국가 어떻게 사우디아하고 미국가 어떻게 외계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절대 감산. 아마 예를 들어서 4월달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70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다. 그럼 다음에 오펙 플러스도 회의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감산 투하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염려스럽게 본다. 그래서 결국엔 치킨게임이죠. 둘 중에 누가 하나 낮아버쳐야 돼요. 결국엔 승자는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